도서관 여보세요? 어 나 지금 도서관 어 알았쩡 엄마 깜짝아 뭐하는거야 도서관에서 아 미안 나 되게 예민하거든 똘이 똘이 똘이니 또라 이거 야 나 되게 예민하거든 조심해 아이고 아주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더 시끄러 더 시끄러 매너 없이 이런거를 아유 도서관에서 야 매너 없이 이마 그러지마라 녹여먹어 한개씩 씹지마 넌 눈에 가시야 나한테 응? 나 되게 예민하거든 알았쩡 조심해 쉿 조심해 아우 뭐야 제 책이 여기 있었는데 못보셨어요? 여기 책 없었는데 어디갔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책 좀 찾아볼게요 아이씨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제 책이 밑에 이게 저기 뭐야 아 나 이거 좀 물어봐도 돼? 야 내가 도서관에서 남자 꼬시는 법 알려줄까? 어 알려줘 알려줘 잘 봐봐 어 어머 아우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 괜찮아요 저기 혹시 그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거든요 공부나 하세요 야 다 똑같애 잘한다 씨 씨 아하 어 아 차렷 차렷 가만있어 차렷 이리와 아 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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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공부 못하게 헐거워 어? 헐거워 야 이거 가져와야지 인마 당신 가져요 그냥 가져와 인마 야 도서관 노출 찍어 찍어 빨리 찍어 찍었어? 보내 나한테 아 어깨야 누가 내 어깨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어깨 아파 아 이게 뭐였지 자기야 아 깜짝아 아 뭐야 놀랬잖아요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아 몰라 몰라 아 아 아 뭐야 자기 공부하는데 힘들까봐 왔어 아 귀찮게 왜 왔어 자기야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고마워 와 야 부작용 남자친구인가 봐 야 킹카 아 뭐야 남자친구 맞어 잘생겼다 와 좋다 우와 우와 뭐야 야 또 털렸다 이거 씨 야 야 야 야 야 지가 터눈 사람은 그래 너무 이사하기 좋은 날씨 아니니? 아니 월세방에서 쫓겨나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너는? 야 그리고 이사하는데 이게 뭐야 너 치마 입고 이거 짐을 어떻게 낳으려고 그래? 어? 치마를 알았어 뭐 그렇게 재촉을 떠니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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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해 알았지? 아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맞아요 이렇게 미인이 계시는지 몰랐는데 아우 안녕하세요 아 일하는 아주머니가 먼저 오셨네 아 저 이따가 청소할 때 오시면 되는데 아우 우리 오라버니 무슨 개념을 아침밥에 말아 드셔나 저 친구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네 아우 괜찮죠 아줌마라뇨 아우 죄송합니다 같이 짐 날르세요 뭐 예예 오라버니 짐 좀 잘 좀 날라주세요 예예예 이거 좀 서랍 위에 좀 올려주시고요 서랍 쪽으로? 우차 탁자 쪽에다 좀 두시고요 예예 탁자 쪽으로요 우차 우차 이 짐은 아우 침대에다 좀 옮겨주세요 아우 왜이러세요 아우 해치지 않아요 아우 진짜 해치 야 성순아 이거 이상한 김에 그냥 이거 좀 버리고 가자 어? 뭘 버려 왜? 다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넌 물건 귀한 줄 모르니 애가 버려도 될 거 같은데 야 그 아나바다 운동 그거 모르니 너? 야 뭐?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뜻이 뭔지 너 알아? 아는데 됐다 그만하자 뭔데? 어? 뜻이 뭐야? 알어 모르지 너 안다니까? 얘기해도 뭐야? 아 나 받아 버린다니 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무식하게 그걸 몰라 아나바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기잖아요 그만하자 짐 날르고 그만하자 알았다 아 진짜 무식해 야 야 야 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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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직원분은 안보이고 여기 사다리만 왔는데 직원분 어디계세요? 아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어머 이거 사다리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올라갈 수 있을거 같은데 뭐하시는거에요 어 민건씨 오셨어요? 아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아 어떻게 하세요 네 오늘 좀 잘 하세요 아니 이분이 오늘 이사를 같이 한다고요? 예 아니 몸이 무슨 이사를 정신력으로 하나? 이거 악으로 깡으로 하는거 아니야 돈 준다니까 그냥 악으로 그냥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하나랑 딱 부러지게 하거든요 지금 일하시다가 똑부러지게 생겼어 이 장면부터 옮기면 돼요 이 장면부터? 아 그러면 이거 좀 큰데 이것 좀 옮겨주세요 일단 너 기분 좀 치우고 이것 좀 옮겨주시고 야 너 이거 빨리 좀 해 알았어 할거야 진짜 왜 이렇게 준비를 가봐 아우 죄송해요 아우 이거 너무 큰거를 제가 혼자 맡겼네 이따 같이 들구요 진짜 무겁네 그리고 의자 조그만거 예 야 야 예 들어주세요 예 무슨 조그만 의자 드는데 얼굴 주름이 3만개야 이래가지고 언제 이사를 해 이거를 아니 그러지마 형 아 나 진짜 다같이 나르죠 같이 같이 그럼 내가 이거 들자고 할 때 같이 들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자 자 자 듭시다 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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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들어 왜 왜 구령을 안 붙이셨잖아요 구령 구령을 내가 구령을 안 붙였구나 네 셋 내가 셋 셀타니까 저기 드세요 같이 그럼 네 자 자 자 둘 셋 아우 머리 너무 아프다 왜 안 들어 왜 아니 하나를 안 하시니까 박자를 못 맞춰잖아요 박 셋 타면 동시에 들리라고 아예 셋 셋 아니 이걸 왜 들지 못해서 사람 셋 셋 타면 확실하게 들어 알았어 알았어 셋 들지 못해 이거 사람 셋이 셋 들어 들어 아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하하하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괜찮긴 뭐 괜찮니 뭐가 괜찮긴 야 너 왜 그래 진짜 야 너 지금 포장이사 불렀더니 어 지금 포장된 이 사골이 왔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니 너 이사할 때 피아노 옮기다 발등 한번 지켜볼래 쿵 아우 너 구욱 타고 올라가 너 아 진짜 너 그리고 너네 너 이사한 새집 도배 어? 풀로 안 하고 네 침으로 한번 해볼까 너 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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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이 에이 보! 워싹! 하아 나 지금방 배가 고고고 파워 밥 먹으러 갈래요? 언제 갈래요? 언제 갔냐고? 오우에 오우에! 오우에 가자고! 먹봤자! 다음은 요! 뭐 먹으러 갈래? 스테이크! 스테이크 잘하는 집이 워드 있어 맨?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 잘하는 집이 워드 있냐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잘하는 집이 워드 있어 맨? 숙대 입고 숙대 입고 3번 치르고! 숙대 입고 3번 치르고! 에이 요 가즈아 맨! 에이 동거 베이베! 에이 요 나도 갈래 맨! 동거 베이베! 나도 갈래 맨! 동거 베이베! 동거 베이베! 동거 베이베!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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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왓! 요! 우리 노래 주인거 미스터 타이븐! 미스터 타이븐! 미스터 타이븐! 어디 갔냐고 맨? 노 러브! 어디 갔냐고 맨? 남산 것 또 또 그리고 바 맨 여자만 나러 클럽에 갈래? 클럽? 클럽에 갈래? 클럽에 갈래? 꼬라지로 클럽에 갈래? 어헝! 톡서클럽 갈래? 요! 같이 랩하고 놀래? 놀래! 즐겨볼래? 볼래! 시간이 다 됐어 모두 모여 what's up 드디어 기다리던 가니발이 왔어 클럽 입국에서 정보 입수 남보다 튀는 복장은 필수 예! 우리도 레빈스 보이지! 자 트랙 1 트랙 1 5,6,7,8 힐 2,1 트랙 1 트랙 1 5,6,7,8 힐 2,1 트랙 1 Okay I say it's okay Yeah okay 5,6,7,8 에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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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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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4,800만 모든 국민이 관심이 있어 하는 오늘은요 돈,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랑 5분만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3년 안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로요 회사를 한번 차려보는 것도 돈 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회사 차리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지금 샐러리맨분들 은행에서 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쉽게 대출을 누가 해줘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조선사업을 위해서 영국에서 돈 빌릴 때 은행장이 안 된다고 하자 그 당시 지폐였죠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500년 먼저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주장을 펼쳐가지고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주에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은행 딱 찾아갔어요 그래서 서류 딱 내밀면서 딱 한마디 했더니 바로 100억을 빌렸습니다 제가 100억을 100억? 아니 뭐라 그랬는데요? 제가 딱 찾아가서요 네 딱 한마디를 딱 하니까 네 바로 현금으로 네 100억을 딱 빌려줬어요 아니 뭐라 그러셨고 제가 딱 은행장님한테 담담하게 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골룸 흉내내주세요 네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장님 바로 탁사 위에 딱 올라가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담보는 뭐 없었나요? 제 반지를 빼가지고요 반지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쫙 벌면 다시 제 투자 같은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흔히 부동산이다 아파트다 주식이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하죠 여기 절대 투자에서 돈 벌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함몰 같습니다 21세기 유망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 여러분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니네 이딴 거 시키는 이유가 뭐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딴 거 왜 투자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투자하지 말고 저축하라 그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자 투자도 도박이에요 이딴 거 적은 사람 누구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자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 습관이죠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독서량을 다섯 배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다섯 배 이상을 읽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오늘 좋은 책 있으면 한 권 추천해 주세요 김현기씨가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읽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 소개시켜 드렸어요 아 그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읽었던 책 어떤 책이죠 제가 읽었던 책 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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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었습니다 빽땅 빽땅 뭐죠 어떤 책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무슨 책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책의 40페이지 셋째 줄에 네 빨딱 뛸 때 글 저 감동 좋게 저는 읽었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빽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빽 그 부분 자 그리고 말이죠 부자들이 가진 습관 중에서 아름다운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습관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하는 이런 습관입니다 기부하는 습관 외국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 30년 동안 떡볶이를 팔아서 자신이 모아온 전재산 80억을 80억을 이 장학재단에 기부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이름도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이름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호련히 가셔가지고 그냥 이 한마디를 하고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름도 안 밝히고요 네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도대체 뭐라고 하고 가셨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3시간 동안 막 울었다고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 할머니가 80억을 주면서 이름도 뭐라고 말씀하고 네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내 남친이 수상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업가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시는데 그렇죠 정말 일부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강남의 부인 앞으로 50채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세금 몇천만원 띄워먹는 사람들 와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서 시원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얘기를 다 담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어떤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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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죠 이 중에 하나만 네 이걸로 하시죠 이걸로 하시죠 이걸로 cruise 아이템 해 키 키 키 키 키 커 커 커 커 braces steam 형 지 가스 면 수근이 형 꿈은 가수였지 노래도 감미롭게 정말 잘 불러 그래서 관객들에게 불려줄 거야 에이 뭘 노래를 불러 형 음반도 냈잖아 불러드려 박수도 안 치잖아 아 그러면 평소에 부르는 애창곡 김건모의 미안해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광수 그대는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키 키 키 키 커 커 커 커 커 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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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수근아 요새 좀 시끄러우니깐 하와이 좀 가 있어라 니가 가라 하와이 우리 수근이 많이 컸네 나 놀리는거지 그래 놀리는거지 니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재미스러워했지 저기 나만의 사랑도 보고 있는데 별주부전 내가 위독하니 누가 가서 토끼의 간중 구해오거라 거북장군이 아래요 나 거북장군이 한걸음에 가서 구해오겠소 니가 아니 그냥 한소리지 키키키키키키 코 코 코 코 코 킥긋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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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학창시절 얘기 할 거야 야 뛰었어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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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은 그냥 단체로 늦었네 너넨 도저히 말로는 안되겠다 엎드려 벗겨 아 진짜 엎드려 벗겨 이 자식들이 다리도 길면서 지가 그래 괜찮아 이거 스펀지 안아파요 아이고 권재관 이것도 맞으면 아야 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유행어냐 조민상 너는 아주 그냥 매로는 안되겠어 앞으로 취침 어제는 그녀와 공원에 갔어 공원에서 즐거운 데이트를 했지 자기 먼저 나와있었네 야 오랜만에 공원 나오니까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 그치 야 아이고 이게 웬 대낮에 연애질이야 아유 그림 좋은데 이게 좋아 보이세요 그건 될 거 어쨌든 돈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놔봐 저 돈 한 푼도 없어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이 한대인데 아 진짜 없다니깐요 오빠 뒤로 가있어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뭐하는 것들이야 아이고 이건 뭐야 귀신보다 무섭다는 장신 아니야 아유 무섭다 얘들아 뭐야 이거 뭐야 자식이 뭐야 이거 놀고 있냐 쪼꼼해가지고 아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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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질력이 되면 누렁이는 동네 언덕에 앉아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주인의 냄새가 날까 누렁이는 늘 바람이 그립습니다 여보! 여보! 네 어서오세요 너무 피곤했어 일 많이 힘드셨나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이 말이야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어? 아이... 마당에 이게 있어가지고 열릴 줄은 몰랐어요 아주 별짓을 다 해 이제 어? 너 마침 잘 왔다 너 우리집 까뜨린느 왜 물었어? 어? 아 제가 원래 물려고 그랬던게 아니구요 그 까뜨씨가 너무 욱하게 하잖아요 저를 아시잖아요 저 곱슬털의 B형의 옥니 그래서 욱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사과하려고 왔어요 알았어 까뜨린느! 까뜨린느! 예 주인님 왜요? 아! 주인님 아! 주인님 저 뭐야? 왜요? 겁내지 마 그냥 사과만 한대 어? 얘기해 아... 그때 죄송했습니다 까뜨린느씨 손이 많이 다치셨네 아니요 이거 핥으면 큰일나요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거 하세요 하시고 주인님 주인님 까뜨린느씨랑 얘기 좀 잠깐 사과하려구요 알았어 얘기 금방 하고 와 들어가 있을게 아니 저기 저기야 잠깐만 까뜨린느씨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몇 년생이세요? 저... 06년생인데 아... 저는 05년 닭띠인데 아... 그럼... 말... 편하게 할게 예 형 까띠야 예 형 너... 그렇다고 때린 거를 주인님한테 잃으면 안되지 아니요 제가 잃으려고 그런 건 아니... 했는데... 꼬리 차렷해야지 네 혀 넣고 응...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닌 거야? 응? 아니요 너... 마포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마포건강원 사건 알아? 아니요 내가 거기 끓는 물에 있는 솥을 내가 들고 나왔어 탈출한 나야 아... 네... 너 뉴스 안보니? 네 응? 너 미용실 어디 다니니? 네? 응? 너... 이제 주인님하고 같이 살지 말고 이제 딴 데로 가 네? 아... 여기서 있지마 형... 근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없어요? 네... 너... 파트라지 형님 알지? 네 알죠 그 우유 배달로 시작해가지고 성실함으로 정말 우유 대표 되셨거든 아... 거기 가서 그럼 내가 소개해줄 테니까 열심히 우유 배달하면서 일해 아니요 빨리 가봐 형 아니요 가 빨리 가 아직 갈 데 가요 야... 야... 뭔데 얘기가 이렇게 길어 찐이! 찐이 찐이! 누룽이가요 저한테 막 파트라지한테 가가지고 막 우유 배달하라고 막 그랬어요 야... 네가 뭔데 얘한테 일을 하라 말아야? 그렇게 좋은 이름 네가 해 우유 배달 전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털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래서요 야... 이런 애 상대하지 마 어? 들어가자 주님 야... 얘기를 하지 마 대화는 주님 안 오지 마 그냥 나 그냥 다니는 데서 디지털 판만 한번 해볼까 뭐지? 이제부터 여러분은 한 번만 웃으시면 됩니다 딱 하 zoo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이 사건은 2007년 10월 21일 영화감독 이강섭씨 협박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 감독님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형사와 조폭 사이를 그린 영화를 한 편 찍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곽한구라는 자식이 이 영화의 내용이 뭐 자기 내용이고 자기 일이라면서 막 저작권료를 막 요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너 미친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저기 그 자식한테 전화 온 것 같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처리해줄 테니까. 여보세요 나 강력기 김형사다. 너 누구야? 아이고 김형사님 이거 오랜만입니다. 경찰서 내에 최고의 브레인이시고 핸섬한 얼굴에 실력까지 겸비한 김형사님. 잘못하셨네요. 아 저기 뭐랍니까. 아 저보고 브레인이래요. 브레인 아니에요? 전 브레이크거든요. 저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아 잠깐 잠깐. 그나저나 이 영화의 캐스팅은 다 된 거예요? 아니 형사 역할은 아직 캐스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왜요? 아 아니에요. 아 참 싱겁네 싱거워. 야 각광구. 내 말 똑똑히 들어. 너희 같은 악을 뿌리 뽑기에 난 형사가 됐다. 왜 말을 못해? 입질이 오면 온다. 땡기면 땡긴다. 왜 말을 못해 인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오디션 중이야 인마. 어? 아 좀 도와줘. 눈치가 왜 없어. 계속 장난치지 지금. 뭐? 그 명동 한복판에서 촬영 현장 있지. 어? 그 현장에 우리 애 30명 보내놔서 다 쓸어버릴 거야. 대신 출연이 없다. 아 왜 자꾸 나요. 아 이번 영화가 진짜 리얼할 것 같아요. 아 뭐가 리얼해요. 애들 다 보낸다잖아. 아 참나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 여보세요. 이봐. 아까부터 왜 이강서 자꾸 감싸도는 거야? 뭐? 뭐 돈이라도 먹었어? 아니면 이번 일 잘 되면 영화라도 출연시켜준대 지금? 아 그러니까 니가 얘기 좀 잘해봐. 어? 말 안 들으면 협박 좀 더 하고. 아 나 출연하고 싶어 미치겠다 진짜. 이봐. 어? 이런 식으로 전화를 길게 통화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서로 할 얘기만 합시다. 어? 알았어. 그러니까 야 각한구.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금 대화가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그러니까 뭐 대화가 서로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 아 진짜 빙빙 돌려서 얘기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끊으라고. 끊으라. 아 왜 자꾸 끊어요 진짜. 와 아따 이거 너무 직접적인데? 그럼 돌려가면서 얘기해요. 아 나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 진짜. 여보세요. 도저히 안 되겠구만 이거 어? 뭐?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 차리겠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칼잡이 양상구. 다 내 밑에 있어 지금 어? 뭐? 야 양상구. 대박 김영상. 잘 있어 어? 야 여보세요. 어이. 역시 실력은 녹슬지 않았구만. 칼이 녹슬었는데요? 저. 너 인마 칼도 안 걸어놓고 뭐하고 있냐 지금 다 얘기해놨는데 이거. 손님으로 소풍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김밥도 다 싸놨어요. 너는 지금 이상한 일이 좀 소풍 가기로 하고 싶으니 쉽냐 지금? 어? 사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뭐. 아 몰라 이거 인마 니가 알아서 봐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아유. 여보세요. 여보세요 각한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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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넌 누구야 이마. 넌 누구야. 나 강연께 김원영사다 넌 누구냐고. 난 함구역 밑에 있는 양상국이야. 어 그래 양상국이 너 좋아 어 너 조심해라 어? 내가 너 잡으려고 이 갈고 있으니까. 뭐 이럴 간다고? 그래. 가는 김에 제 칼도 좀 갈아주세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어? 집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봐. 너 이러는 거 부려야 부려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울어요. 부려잖아 욥니다. 야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거든.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거든 나. 기분 좋아지면 그때 통화해요. 아 왜 그래요. 어머 어머 어떻게 해놔 진짜. 아 왜 왜 그래요. 야 이거 점점 쪼이는 맛이 생기는데요. 아니 뭘 쪼이는 맛이 생겨. 아 나 참.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너 까불지 말아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너 잡아낼 테니까. 깜빵 갈 준비하고 있어 알겠어? 뭐 깜빵. 그래. 깜빵 어디? 춘천 교도소 인마 거기 갈 준비하고 있으라고. 아싸 춘천 간다. 최면도 음악 챙기면 되죠? 미치게 돼 진짜. 아니 깜빵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인마.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뭐래기만. 형님 춘천으로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는데요. 뭘 춘천으로 가. 아까부터 소풍 가는 얘기만 하고 인마. 어 너 뭐하는 놈이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 인마. 가 인마 가. 아 이 자식이. 얼리 떠나버렸지. 놀러가면 뭐해. 뒷가도 없으면서. 아 이 자식이 저. 제가 아주. 아유. 내가 겁나 증폐해서 내가 진짜. 진짜 편해 진짜. 아주 제대로 좀 해봐야죠.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양상국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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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한구야? 한구 맞지? 맞아. 허우. 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이 영화 촬영만 해봐. 연기자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야야야야야. 아 지금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나저나 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뭘 자꾸 물어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 주인공이 뭐 누군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아 그래도 사건 처리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차. 저게 연기파 배우 이 오만석 씨입니다. 오만. 예. 여보세요. 어 이 형사. 아니 각광고 이 자식이 오만석으로 위장하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각광고하고 오만석 둘 다 수배는요. 아이차. 아 영화 촬영하고 있는 오만석 씨 왜 수배해요 지금. 은근히 닮았어요. 뭘 닮아요 닮기는 이게 훨씬 잘생겼구만. 들겨. 들겨. 누구세요. 저 아까 통화한 양상국인데요. 양상국. 아 그 양상. 칼잡이 양상국이 여기 왜 왔어.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요. 언제 출간해요. 아 조금 이따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 아 있어 봐. 아 나 미치겠다. 춘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화 촬영 안 할 거지. 야 할 거야. 찍을 거야. 야 근데 있잖아. 어 니 밑에 있는 동생 양상국 있지. 어 지금 감방 가려고 안달이 나있어 어떡하냐. 뭐 그 자식이 지금. 그래. 저 지금. 각 항구예요. 어 저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야 각 항구 어디 있어봐 잠깐만. 여보세요. 야 인마 니가 거기 왜 있어임마 지금. 내 마음이거든. 그리고 각 항구 내가 한마디 알겠는데. 너 요즘에 사람들이 오만석 닮았다고 하니까. 은근히 살 빼더라. 그래 봤자 너. 오만석이 아니라 오만 진상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끊어. 상욱아 깜빡 가자. 아싸 깜빡 깜빡. 국내 최고의 발라드 그룹 소개합니다. 언 발라드. 혹시 니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 남자로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니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을.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나가는 그 남자. 내 전부를 다 가져간 그 남자.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남자. 다 믿었어. 다 믿었어. 다 믿었어. 바보야 지수. 이 여자는 다 똑같나 봐.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다미야. 다미야. 오빠.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그게 다IA. 빙의 현상 빙의 현상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빙의 현상이라 한다 귀신이 산다 무섭냐? 니들이 더 무서워 내 팔엔 귀신이 살고 있어 귀신의 존재를 믿어? 아니에요 큰일 났고 마이 아직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말이야 내가 저번주에 휴대폰을 좀 떨어뜨리니까 귀신의 존재를 좀 믿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이번 주에는 노트북을 두고 나왔다 이 정도로 떨어뜨려줘야 귀신의 존재를 믿을 것 같더라고 이거 뭐 가짜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잘 봐 이거 안 켜지냐? 야 안 켜져야지 야 이거 와 이거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소품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건데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안 준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내 삶이 탈탈 털어서 내 삶이 진짜 다 탈탈 털어서 사온 거야 간다 하나 둘 셋 이거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다 안 되겠다 누나 아 아니 중앙이 어디요? 아직도 귀신의 존재를 안 믿냐? 제발 부탁인데 물어보면 대답 좀 해라 내가 지금 뭐 병하고 이야기했냐? 어쨌든 아이고 귀신의 존재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웃기라도 좀 해 우리 몸에 있는 귀신은 말이야 너희들이 웃으면 웃을수록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줘 웃으라고 어차피 너희들 돈 내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아아 바수를 기계치지 마라 박수 길게 쳐봤자 우리만 죽이는 거야 내가 뭐 그렇게 웃으라고 화를 좀 냈지만 사실 오늘 나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어 정훈아 어 간만에 이쁜 옷 하나 샀으니께 이 잔 이쁜 거 좀 봐주라 어 어때 쉬고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너는 옷이 이쁜지 안 이쁜지만 보라고 임마 이쁜야고 이쁜야고 지금 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아이씨 아이씨 지금 잠깐 멋졌다고 했어 지금 동생이란 놈이 도움이 안 되냐 이렇게 가족끼리 사기관적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당사장 어디갖고側 나오는 거예요 아빠! 누나가 불러요 으으.... 으으... 으으으으 어하 무대가 왜이렇게 길게 느껴지냐 그나저나 우리 딸이 옷이 없어서 길을 나돌아다니지 못한다며 옷 때문이겄냐 나가도 길이나 찾겄어 어찌됐든 간에 아빠로서 해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 옷 한 벌 사왔다 나는 나는 문하잖아 문하 야 종훈아 이것도 이쁜가 좀 봐줘 모여봐라 내가 용한 점집에서 저 끈까지 깨가지고 이 부적을 세 자기나 사왔어 자 하나씩 봐봐 이거 붙이면 귀신이 약해질거에요 자 일단 준비를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귀신에 붙이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지? 하나 둘 셋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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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멈췄어 야 근데 이게 왜 안내려가냐 야 이거 왜 안내려가 뭐냐 이거 불량품이요 야 야 일단 떼 야 일단 떼 아유 이게 낫다 야 아유 그냥 야 임마 또 왜 안돼 미쳤냐 지금 방송에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이씨 왜 어때 이씨 팔을 조금만 들어보자 아 아 아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원혼에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는 퇴마살 어 퇴마삼야 빨리 우리 귀신 쫓아주세요 빨리 쫓아줘 내가 당신들 귀신을 쫓아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얼 해주겠어 어? 내가 이 눈도 다 줄게요 내 이 눈도 나 이쁜 여자친구 소개해줄게요 여자 돈 그런건 다 뜬구름 같은 거요 어차피 갈 땐 다 빈손으로 가거늘 당신들 같은 속물들과 더 얘기하시소 나 그냥 가겠소 피자 세 파 시작합시다 특별한 물건을 준비했어 부적은 아니겠지 죽도를 준비했어 이 죽도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번개에 맞은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이오 이 죽도에 사람이 맞으면 사람은 아프지 않고 귀신만 아프게 되어있소 그럼 시험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소 자 어떻소 팔 아파요 야 야 야 뭐 부르지는 소리가 되어있소 귀신이 지금 약해지는 소리가 없지 귀신만 아프게 되어있소 시작합시다 자 야 기신 나갔다 기신 나갔다 기신 나갔다 야 이 기 자 그럼 다음 사람 시작합시다 나갔다 나갔다 귀신 나갔다 귀신 나갔다 오 고마워 다음 사람 나 나온거 같은데 이씨 아니 귀신이 생각보다 더 악란하구만 세계가 다 한번에 들어가다니 안되겠어 그럼 3단콤보로 가도록 하겠어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념은 못 느끼죠! 파이킹!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한 번만 웃으시면 됩니다. 2와 1분의 2 좋아요 오... 오... 흠... 난 좋아 아... 바람아 아... 깜짝이야 아... 밥 먹자 보소 동미아버지요 와 아닙니다 뭐꼬 이거 싱거꾸로 아니 요즘에 집에 걸려오는 전화중에 지가 받으면 그냥 딸깍딸깍 껏는 전화가 있었어요 그 혹시 당신 전화 아닙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니 지금 내가 의심하는 기가 어이? 시일 때문에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문아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받아보이소 누군데? 아 받아보면 알까입니꺼 이 여자 성질은 여보세요 누구? 가을이? 이 여자가 돌았나 여가 어디라고 전화지르고 지금 끊어라 미안하다 지 막내 동생입니다 신가을 간은 김가을 신가을 간은 김가을 생년월일이랑 치니깐 정말로 잘 들어맞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것도 한번 뽑아와봤는데 야 이 자식아 맞긴 뭐가 맞아? 다 엉터리야 인마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잘 맞는데 제거 한번 보이소 착한 성품의 소유자인 당신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안 넣은군요 끈기를 갖고 노력해보세요 우와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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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지 마라 그럼 네거 보자 알뜰한 당신 검수함을 넘어 완전 짠돌이시네요 어허 이를 어쩌나 엎친 대 덮친 격으로 처복도 없네요 우와 우와 똑같네 똑같네 아이 그럼 지금 한번 볼까예 타고난 미모예 막긴 뭐가 맞아 이 자식아 이 씨 안 먹자 으 으 으 으 으 으 동민이 귀 좀 막아봐라 갑자기 왜 해? 아니 너희 아버지한테 할말이 있어서 그런다 포떡 막아라 어서 안 먹는데 진짜 와이카노 또 이거 어잉? 당신 요즘 수상합니다 뭐가 또? 아니 내가 그 시장 갔다오는 길에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당신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 입은 웬 그 요즘생하고 어? 그렇게 사이좋게 쏙딱쏙딱 시부렁시부렁 거기 쌌대 응? 아이 가만 보인가네 얼굴도 없어 닮았어 응? 여자가 그 실커먼 구렛나루까지 아예 그리고 헤어질 때는 우리 동민이한테는 응? 셀팟 주도 하나도 용돈까지 손에 싹 지 주 쌌대 솔직히 얘기하이소 가 누굽니꺼? 내 몰래 꽁꽁 숨겨놓은 당직 딸내미 아입니꺼? 빈뜩깃다 빈뜩깃다 동민아 됐다 잘 못 가 좋아 좋아 잘 못 가 이게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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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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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도 이제 서울로 이사가면 안됩니꺼? 하하하하 이 자식이 또 뜬금없이 서울타름이고 이거 야 이 자식아 얼마나 복잡스럽고 대낮에도 뜬 눈에 고백한다던 서울은 갑자기 와 우리 반에 서울에서 전학원 부장한 가수나가 있는데 걔가 자꾸 사투리스나가 놀린다 아입니꺼 저희도 서울로 가가 서울말 배우고 싶습니다 야 이 자식아 서울말 배우려고 하면 서울로 가야되고 어이? 뭐 저 영업 배우려고 하면 뭐 뭐 뭐 뭐 미국 가야되나 어이? 자식이 말도 안쓰 그라고 누가 뭐 우리는 뭐 뭐 서울말 뭐 써서 안쓰나 귀찮아서 그러지 어머니 아버지도 서울말 할 줄 압니꺼? 당연하지 그럼 지 좀 가르켜 주이소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 밥 먹을 때만이라도 서울말 쓴다 만약에 사투리 한마디라도 쓰면 보자 이거 와인샷이다잉 근데 그니까 지금 좀 가르쳐 다시 입술 여기 이렇게 좀 가르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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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우라 콘보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문제를 다뤄본 집중토론 시간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까지 바꾸는 엄청난 힘, 군대의 초코파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오른쪽에는 한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박영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제 왼쪽에는, 제 왼쪽에는 드럼을 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뿐만 아니라 사실 성별까지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원래 남자였는데 지금 완벽한 여좌입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여자예요? 왜 그래요, 성광이 오빠? 왜 그래요, 오빠? 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빠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아니, 뭐 당시에 후보... 초코파이가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죠. 초코파이라는 게 종교를 바꾼다는... 아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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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지, 이게? 어? 장난을 했더니 이상한 소리하고 말이야, 헛소리나고 말이야, 어? 이게 뭐에 장난하는 거 따지 말이야, 어? 이게 토론이야, 이게 어? 이게 무슨 토론이야? 집중 토론이요. 집중 토론이지. 예,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보다는 UN 쪽에서 힘을 좀 치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코파이 머시맬로가 삐져나 사건이 있어서... 머시마을래요. 황현 씨, 나보고 좀 얘기해봐. 그렇군요. 황현! 황현 씨! 황현 씨! 황현 씨! 황현 씨! 엘팩에서도 이제 다시 한 번 개최를 해가지고 힘을 한 번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예, 예. 본덕 왔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 음악 끄세요. 음악 끄세요. 음악 끄세요. 뭐 하세요. 하세요.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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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기회 준다고 내게 말해줘. 하세요! 하시라고요. 말씀하세요. 야, 뭐 들려 내 말? 들립니다. 하세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군대에서 이거 뭐야?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를 바꿔? 네. 남자들이 자존심도 없나, 이거? 학생교수님도 자존심 없잖아. 뭐? 왜 내가 자존심 없잖아. 여자한테 무릎 꿇는 거 봤는데요? 나 뭔지? 근데 어저께 끊었잖아요, 어저께. 어? 어이가 없네. 어저께 끊었잖아요? 16일날. 어이가 안 했거든요. 아, 내 뭐 주는 거 없어? 사진 찍었거든요. 아니, 사진 찍었어. 아, 제가 자존심이? 예. 없어요? 없어요? 남자들이 다 있는 게 없다고요? 남자들이 다 있는 게 전 없습니다. 남자들이 있는 게 없다고요? 남자들이 다 있는 게 전 없습니다. 남자들이 다 있는 게 없다고요? 남자들이 다 있는 게 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환 교수님. 잠깐만, 잠깐만. 뻔하네, 이것도. 다 보인다, 이제 뭐 남자들이 다 있는데? 난 없다. 남자들이 다 있는데? 난 없다 해가지고 뭐, 뭐, 내의식으로 밝혀 있습니다. 그걸 할라 그러지? 어휴, 박성환 교수께서 저질로 밝혀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주관이 얼마나 뚜렷한지에 대해서 한번 자가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된 항목이 두 개 이상이면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자, 두 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먼저 나는 음식을 고를 때 남들과 다르게 메뉴판을 본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 나는 밤보다 나시도 밝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먼저 세 번째입니다. 어, 난 내 성격이 싫지만 설날만 되면 이상하게 부모님께 절을 한다. 체크해 주세요. 자, 몇 개 나왔습니까? 세 개. 우유부단합니다. 몇 개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박찬기 씨는 우유부단하네요. 하나도 안 나왔다고? 네. 우유부단하네요. 뭘 내가 우유부단하냐? 당연한 거 아니야? 우유부단하네요. 자, 뭐 부모님께 설날만 되면 절을 한다. 절 안 해? 안 해요. 안 해? 네. 그럼 뭐 해요? 닭싸움이요. 뭐? 닭싸움이요. 닭싸움 한다고? 닭싸움을 해? 네. 부모님한테? 예. 그럼 이거 설날 때 아이고,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잘 아시네요. 여기다 돈 좀 넣어주세요. 새벽 달러. 놔주시, 이런다고? 예예. 나와. 야 너, 너 뭐해? 너 설날 때 닭싸움이요. 예시. 닭싸움이요. 닭싸움이요? 예시. 닭싸움이요? 예시. 닭싸움이요? 닭싸움이요? 예시. 닭싸움이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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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s 좀! 저질레씨가 여자를 꼬시고 있습니다. 정확하다. 여기서 그럼 시청자 전화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연결들이線 만나볼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사는 누구십니까? 김포산은 공항입니다. 네. 항시vantatti 한말씀wirtschaftcity? HH 황현이kg. 네. 너가 누군지 알지? 네? 니가 나한테 했던 짓을 잊은건 아니겠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28인데요. kıintie! 자유토론 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자유토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뭐하시는거야 지금? 장난치는거에요 방송중에? 자기 이름 하려고 벨소리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지금 장난치는거에요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벨소리를 왜? 광훈입니다. 광훈이네요. 이따 전할게. 야 뭐야 지금 당신도 지금 얘한테 뭘 할 입장이 아니구만 어? 다 이름을 알리고 싶으면 또 그런거야 어? 어이씨 이거 잘 앉으시다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세 세트로 놀고 앉았는데 뭐하시자 이 세트로 이거 어? 그렇게. 그쪽에서 소리 나는데요. 여기? 그쪽에서 소리 나잖아요 지금. 뭐야 이거. 제가 벨소리 선물했습니다. 뭐야? 자 그럼 여기서 두 분 자유토론 날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유토론 나누시죠. 자 군대에서 이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를 봐. 이봐요 이봐요 이봐요? 어 말좀 하자 왜? 지금 자꾸 군대 군대 하시는데. 그럼 혹시? 순대 아십니까? 알지? 그걸 아는 사람이구나. 뭐야? 순대가 아니라? 이거 왜 이래? 이래 봬도 나 순대 나온 여자야. 도라이 아니야 이거? 너 미쳤어?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실게 아닙니다. 왜? 박성환 교수님 자신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뭐? 소크라테스의 명언도 모르십니까? 뭐? 너 자신을 아는 사람이구나. 야 너 미쳤어? 구라. 또 돌아왔냐? 구라. 아이고 넌 바보지? 안 구라. 야 목숨 크면 이기는 거야? 구라. 뭐야. 내가 이겼다. 김벅배. 김벅배가 승리입니다. 집중으로 다음 자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벅배. 야. 야 선생님 또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맨날 늦어. 우리 선생님 말이야? 어. 아니 됐다 말을 말자 그냥. 야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아니 또 내가 무슨 얘기하면 뒤에서 듣고 막 읽을 거 아니야 네가? 일로 와 해봐 내가 망 봐줄게 해봐 시원하게. 진짜? 해. 야 우리 선생님 있잖아. 어. 집에서 쫓겨났대. 왜? 안 씻으니까 쫓겨난 거지. 아유. 드러워 죽겠어. 드러워 죽겠어. 야 온갖 추적스러운 짓을 다 하고 다닌다니까. 아유. 그것도 아니야 진짜. 미치겠어. 주택 때문에. 택배. 아이고. 멀다 멀어.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누구 택배예요? 병균 씨한테 하십니다. 별거 다 이제 학교로 막 뭐 사드리고 이런 데니까 진짜 요즘에. 왜왜. 에이. 김규열. 나가 인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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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있으면 무조건 여기야. 똑바로 해놔잉. 적당히 하셨어? 수업 들어갈게요. 자 1교시 들어가도 갈게요. 택배 버스입니다. 제가 나 적당히 해놔잉. 아이야. 이상하게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1교시 들어갈게요. 1교시 말이죠. 우리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옆 학교 개권녀고 알죠. 개권녀고. 이쁜애들 많은 개권녀고. 개권녀고에 우리 학교 학생 3명을 뽑아서 우리가 여학교 탐방을 하게 됐어요. 3명. 3명 명단 발표할게요. 첫 번째로 송명철. 와아 감동. 두 번째 권재관. 아이야 선생님. 세 번째는 변기기수. 와아 우리 선수 감동. 넌 빠져. 빠지라고. 왜 빠져요. 너 선생님이랑 같이 놀기 싫잖아. 빠지라고. 빠지고 싶어 했잖아. 웃기고 있어. 너 빠지고 싶다는 눈빛이 막 이글이글 하는데. 빠지고 싶잖아. 안 빠지고 싶어. 안 빠지고 싶다고. 웃기고 있어. 너 김태희 좋아하는 조회. 김태희가 너한테 와서 사랑곡에 가면 김태희한테 빠져 안 빠져. 빠져 다시 한 번. 무슨 장면이에요. 안 빠지고 싶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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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싶으면서. 안 빠져요 나는. 나 무조건 갈거야. 무조건 갈거야? 나가 앞장서. 아니 선생님 그냥 있겠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부탁할테니까. 똑바로 해라잉. 여러분들 2교실으로 갈게요. 자 2교실은 문학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독서의 겨절. 이럴 때 자기가 하나씩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어리 한 번 읽어보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나가 달래주고 와. 왜? 달래주고 오라고. 뭘 달래주고 와요. 애가 봄부터 울어가지고 허기졌어. 아 됐어요 무슨 소리야. 밤에도 한 끼 사주고 오라고. 아 싫어요 안 가요. 그렇게 울면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냐. 아 됐어요 나 영호만 갈거에요. 니가 올린거야. 아 싫어요. 진짜 똑바로 좀 합시다. 자 똑바로 3교실으로 넘어갈게요. 야 너 나 무시하냐. 김규현. 너 나 무시해. 어? 내가 얘기하는게 안들려 지금. 너 그래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어? 너 내가 얘기하는게 안들려 너. 너 이 자식아. 아 내가 얘기하는게 안들려 너. 야 김규현. 너 밤에 뭐하고 다니는게 말 닦아서 그리 민눈매껴야 되나. 아 여보. 어? 너 이 자식아. 너 그래도 안보여 내가 그래도 안보여? 이 자식아 밤에 엉뚱하자고 다녀와. 그래도 안보여요. 어? 밤에 엉뚱하자고 다녀면 이제 팬더 됐어 지금. 아니에요 선생님. 아유 진짜. 이 자식이 선생님 얘기하는데 자빠지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뭐가 아냐. 아유 진짜. 선생님도 내가 안보이는거 같은데. 이 자식이 말이야 또 봐야될거 아니야. 선생님이 말이야 또 봐야될거 아니야. 어? 선생님이 말이야 또 봐야될거 아니야 지금. 3교실은 체육시간이에요. 아유 자식들. 자 그럼 3교실으로 갈게요. 3교실은 영어시간이에요. 자 3교실 영어시간 영어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서울을 뭐라 그러죠? 도시요. 도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시티요. 시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티. 정확하게. 시티. 시티 아니죠.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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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4교실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교생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아주 신령 있는 교생선생님인데. 아쉽게도 여자 선생님은 아니지만 남자 선생님이에요. 그래도 실력이 엄청 뛰어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아시겠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울 것도 많고, 맞죠? 여러분들 함께 즐겨보도록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맡게 된 조윤호 교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생선생님 안 와요? 늦나 봐요. 안 와. 동결학생. 그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앞에 있는 거.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선생님, 신경 쓰지 말고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첫사랑은 제가 대학교를 하는 때 엠티 갔을 때인데 술을 내가 많이 마셔가지고 선생님,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잘라버려야겠어요. 정답 다 신경이 났고. 어? 임마! 내가 뭐 여기 담아 있는데, 네가 없다고 하면 내가 뭐 바쁘자, 임마! 야 임마야, 선생님이 저기서 똑바로 얘기를 하고 네, 선생님은 저기 얘기할 거야, 이 짠지. 안 해요. 나감마! 야, 지금 끄전시겠네. 이 문자, 지금 안 되겠구만. 선생님, 그냥 일로 오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뭐요, 이거. 아, 진짜. 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자동문 앞에 쓰면 문 열리냐? 아니요, 선생님은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내가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들고 선생님 쫓아가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쫓아가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네, 한번 더 기어린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거에요. 선생님. 제가 똑바로 한마디 도와볼래요. 그럼 선생님, 무슨 일이나 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가끔 끊어져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주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본을 공개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본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청자 게시판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주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개그쿠스트 티켓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받 드리겠습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특별히 한번 주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주본과의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주본입니다. 바로 이분. 주본과의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자체의 음성 변조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본.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변성에서 주본 역할을 맡고 있는 주본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본,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집에서 뭐 즐거운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저번주인가 저희 시국에 모여서 개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쟤는 얼굴도 가리고 쟤네 어머님도 참 답답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속이 더 답답하거든요. 속상합니다. 집에서조차 본인이 주본인 걸 모르고 있군요. 네. 근데 본인 개그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변 선생님이 나와서 한 번도 웃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죠. 개그맨이니까. 그렇죠. 한 번 뭔가 여러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웃길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버스 타고 요금 받을 때 동전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거슴떤 받을 때 동전 떨어지는 소리. 버스 타고 거슴떤 받을 때 동전 떨어지는 소리. 개그 드시는 소리. 스 pond.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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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스럽습니다. 삥, 뚱, 방 떨꽃 떨꽃. 많은 분들이 왜 주본이 말을 안 하느냐. 마이크조차 차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는지 지금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머니 누군지 직접 주번에 대해서 알아보는 주번을 찾는 변별력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우미 주번들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없도록 주번과 체형이 비슷한 분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번 찾기 퀴즈는 떡 먹은 주번 찾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떡이 있어요 아 주번이 아 이분이군요 네 주번이 떡을 들고 있습니다 떡을 먹어 주시고요 지금부터 떡 먹은 주번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번을 찾아주세요 석구 떡 먹은 주번 찾기입니다 주번이 과연 누굴지요 여러분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아까 3번이었는데 주번이 과연 누굴까요 그 대신 주번에 잠깐만요 민상아 너 떡 먹으러 나왔지 남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그걸 얘기해 아유 이 우두한 사람아 결혼하더니 봤어 다시 한번 솟도록 하겠습니다 주번을 석습니다 성공 과연 떡 먹은 주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해 잠깐만 저 저기 명운이냐 수근이야 병만아 주번을 찾아보도록 하여 석구 네 어 여러분 1번 2번 상권 시청자께 사람이 올려주세요 자 모르겠나 자 주번 찾기 즉 용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